안녕하세요 오늘 일본밭 풀을 깎았습니다 풀을 이제 풀 다 깎고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요 내려가기 전에 열매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갈려고 열매 기록을 자꾸 해놔야 되는데 사진도 좀 찍어놓고 아 덥습니다 이제 비대기는 뭘 쭉 끝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한달 후면은 수확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매 사이즈는 약 4cm 조금 더 되겠네요 4.5cm 5cm 안되고요 여기서 한 20% 정도 더 커야 되요 20% 정도 더 크면 이제 수확기가 다 되는 거고 올해 열매는 이쁩니다 현재까지는 이쁘고 별 문제가 없고요 초반에 이제 제가 삽질한거 빼고는 예 착가량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원래는 착가량이 이정도 갖고는 안되고 예 착가량이 어마어마한데 열매 사이즈는 대신에 큰건 큽니다 예 엄청 크죠 다른 사이즈 이정도 되면 이게 지금 다 큰 것도 아닌데 예 다 큰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20% 정도 더 크는데 올해는 사이즈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달에 귀농귀촌 작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많이들 또 보시는 것 같구요 해외에서도 또 많이들 보시더라구요 이제 가끔 인스타 dm 으로도 오는데 예 보면은 주로 유럽 이에요 주로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동부 유럽 쪽 애들 이에요 뭐 크로아티아 도 있고 세르비아 도 있구요 그리고 뭐 작년같은 경우 아르메니아 아 올초죠 올초에는 아르메니아 에서도 아르메니아 사는 친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음 뭐 다른거 없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이런 과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유실수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농사가 잘 안되니까 이제 이런걸 찾아서 그리고 또 이게 기능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가공하기도 가공성도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찾는 것 같더라구요 취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만큼도 힐링 되는게 없어요 다래만큼 이렇게 올망졸망 달려 가지고 이쁘잖아요 이거를 예 한 석 달을 쳐다보는 거에요 바라보고 그늘 밑에서 얼마나 이쁩니까 예 엄청 이쁩니다 이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농사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달려 드시는 분들은 추천 안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에요 농사는 쉬워요 농사는 쉬운데 이제 일정 부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유통 과정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개척을 해다시피 해야 되가지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시작을 하시라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요 단지 그냥 이거 하면 돈 될 것 같아 그런거 없습니다 요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농사는 계속 지속이 가능해야 되요 올해하고 내년 그만두고 이거 안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단기 플랜 가지고 그냥 이거 하면 돈데 예 그냥 차라리 그러면 채소 심으시는게 낫습니다 예 자금회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타입이만 잘 맞추면 또 돈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예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품종을 고르는 데 선택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 이거 심으면 좋대 뭐 이거 이거 이거는 저는 뭐 추천을 드려요 다 그 짓말이에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팔아먹기 좋으니까 그런거고 예 농사짓는 일장에서는 본인하고 맞아야 되요 예 수확 시기 그 다음에 재배환경 그리고 어 당도라든지 맛 등등등 해가지고 다 비교 분석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누구 말만 믿고 그냥 아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하면 돈이 된대 누가 하는데요 달에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달에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죠 실제로 뭐 달에 해가지고 1억 벌었대 1억 아니에요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하고 뭐 포장비부터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뽑으면 뽑고 나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최소 1억 정도의 생산량을 뽑으려고 그러면 1,2천평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달의 시장 자체 가지고서는 1년에 1억을 뽑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1억원어치 팔 수도 없구요 왜냐하면 이거 수확기간 열흘인데 열흘 동안에 1억원어치를 팔려면 하루에 얼마를 작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량으로 물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없는데 공판장 가가지고 지금 작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가격 기준으로 한 표정 달에 1,200원에서 2,200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판매된 시기가 9월 중순 이었어요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인가 한 4 5일 정도 나오고 말았는데 예 거기다 던져 가지고 1,200원 2,000원씩 키로 2,000원씩 받아 가지고 1억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5,000평 이상 만평 가까이 심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 작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절대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매로 뭐 이걸 팔 수 있다? 5톤 10톤씩 뽑아 가지고 소매로 한번 해보시면은 죽어날 겁니다 아마 불가능한 얘기에요 그거 다 포장해 가지고 선배로 해서 포장해 가지고 택배 붙이고 그거 하루에 작업해 봐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게 많아야 200개 입니다 200개 200개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대량으로 물류를 유통할 수 없으면은 이쪽 산업도 이쪽 품목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심을 두고 이제 다래 같은 경우 중심을 두고 만들어야 될 사업이 다른게 아니고 일단은 품종을 통일하는거 간소화하는 거에요 통일 안된다 하더라도 품종은 간소화하고 최소 블루베리처럼 블루베리도 지금 뭐 수십까지 거의 50개 가까이 되는 품종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루베리는 가격이 유지가 되고 대충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크기별로 선별하지 품종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레가씨 하이브씨 뭐 뭐 뭐 샌들러 등등 해가지고 품종으로 이 제품을 출활하진 않아요 대중소 이렇게 출활하지 예 특과 중과 소과 이렇게 해가지고 출활하지 그 품종 가지고서 막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래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안 돼요 왜냐면 물량 자체도 없고 최소 공판장에서 흐드러지게 나오려고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최소 1000톤은 돼야 되는데 실제 1년에 생산되는 톤수 자료 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최 100톤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100톤 정도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0톤 정도면 아 물론 토종다래 말고요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혼자서도 100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목표가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목표가 30톤 이상인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가정 품종들이 그렇습니다 작업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500키로 1톤정도를 작업하니까 그리고 또 나무 자체가 풍산성이라서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막 이걸 나는 이걸 이거 하고 빠져 죽을까 같이 이런 거 아닙니다 농사짓는 입장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이 없어요 저희는 자존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켜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추천을 드리지도 않아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드리려면 다 망하거든요 그럼 망하면 원망은 누가 들어야 되나요 본인들이 다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실패를 하면 그 원망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꼭 연습하고 들어가세요 연습하고 아이고 이제 벌레들이 오네요 하나씩 둘씩 얘네들이 오면 안 돼요 얘네들이 예 삼뇨벌레들 삼뇨벌레들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귀천 하시는 분도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막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뭐 심지어 집 짓는 비용 같은 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그래도 사실 수고생활 잘 적응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죽어라 또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그렇게 또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만큼 열심히 하면은 돈이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땅만 믿고 너무 바닥만 보고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땅과 내 노력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얘네들한테 열심히 투자를 하면 그런데 하늘은 뒤통수를 쳐요 언제 태풍이 또 올지도 모르고 언제 날씨가 급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시장 상황은 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출하하고 납품하는 시장 시장 상황은 배신을 때리기도 해요 과잉 생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수입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뒤통수를 한번 막기도 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겪어보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런 것들 발굴 해 가지고 예 또 여유있게 좀 해보려고 준비해서 하는 거구요 전적으로 이걸 전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업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아유 이쪽으로는 이쁘게 달렸네요 음지 음지 이쪽은 음지예요 이쪽은 음지인데 지금 잎 색깔이랑 구별이 안 가죠? 잎 색깔이랑 구별이 안 갑니다 열매가 얼마나 달렸는지 몇 개가 달렸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가까이 와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도 이걸 잘 봐야 돼요 얘는 낙엽기가 오지 않았는데 수확을 하거든요 이 품종은 이 품종은 얘는 이제 낙엽기가 오지 않았어도 수확에 먼저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빠른 시기에 수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면서 따야 돼요 다 땄다고 생각하고 뒤돌았다가 다음날 와보면 또 있어요 머리 아픕니다 아주 아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어 가끔 이제 이것저것 문의 주시는데 어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저는 뭐 뭐 없습니다 뭐 그냥 다 오픈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작물 평균 수명 뭐 소득 소득 일정 그리고 판매 일정 등등등 다 알려 드리니까 예 그런거 관련해서는 뭐 다 물어보시면 되요 그리고 혼자는 죽어도 안됩니다 이게 해보니까 물건 양도 맞출 수가 없을 뿐더러 이거 한번 어 출활 하려면 대단 이제 대량으로 출활 하려면은 최소 10분 이상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올해는 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또 작년에 매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분들 드리고 또 집에서도 저도 먹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또 양이 많지가 않을 것 같네요 예 올해는 농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체적으로 나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은 예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려요 근데 저도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예 좀 더 자료도 봐야 되고 아직 더 겪어 봐야 됩니다 아직 10년차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일단 보고 또 순서대로 일이 생기거나 특이 사항이 생기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쩌록 더운 여름 다들 건강 잘 챙기셔요 요즘 또 코로나도 막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달에 많이 드시고요 가을에 달에가 정말 좋습니다 다른 게 없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약 장수 같아요 피로회복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변비에는 최고 최고 예 변비에는 정말 최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예 이제 피부에 습진 같은 게 이제 막 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래에 처리 돼 가지고 다래를 먹고 나면 말끔히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다래를 저도 많이 먹거든요 갈아서 먹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냉동실에 얼음 올려놨던 거 꺼내 가지고 얼음 하고 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꿀 한 스푼 하고 사이에다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마시면은 예 키위 주스 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예 훨씬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끝내줍니다 하여간 다들 건강하십시오 하여간 다들 건강하십시오